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다. 어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손해만 보고 끝났다고 했고 이후의 거래 내역은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이며 얼마나 남았는지는 정확치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2022년 12월경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약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할까요? 첫째, 다른 자금의 흐름은 없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수익 23억 이외에 추가로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는지, 추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3억의 수익을 얻는 동안 도이치모터스 권어수 회장 등의 주가 조작 행위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혹시 그들과 공범은 아닌지 밝혀져야 합니다. 공범도 아니고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면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은 다른 범죄자의 주가 조작 와중에 23억 원의 수익을 창출당한 놀라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김회계사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묻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수익 23억 원은 범죄 수익인가요? 아니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 수익 창출 당한 건가요? 둘 중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 검찰이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질질 끄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은 특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범인 또는 공범. 다른 답변이 가능한가요? 다른 답변이 가능한 자, 그 누구든 대답 좀 해보시라.